네,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. 김승은 씨, 아주 귀여운 남자. 김승은 씨가 소개해준 51부터 31일까지의 승리였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요. 이번 주 12일에 차지한 R.E.M.P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함께하시죠. 가을의 기억. 네. 가을의 기억. 가을의 기억. 가을의 기억. 가을의 기억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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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은 내게 고소을 치며 이제라고 이제라고 해주지 지금은 얼마든지 옆에 들 수 있는 이 내용이라고 너희들은 몰라 우리만의 느낌 왠지 다른 거야 오늘처럼 우린 다 하지만 널 뭐라 난 믿고 있어 지금쯤 아무일이 없는 다른 시간 속에 넌 살지도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 떠올라 너도 나를 그리워해 새해 안녕 기억해줘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라는 다음 코멘트 안되도 다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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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ruti 다 다시 할 수 있게 잊지마죠 나의 제인사랑